취임 3년을 맞은 이선우 울주군수가 울주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군수는 오늘 기장안담회에서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도심 융합특구 유치,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복합개발,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, 선바위지군의 의과대학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군수는 또 3년간 군정성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군민지원금 지급을 꼽았습니다.